일단은 이곳에 와서 한 4일 정도 전체적으로 컨디션 조절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선수들도 이런 큰 대회에 나와서 자기 축구 인생이 아주 좋은 장면이라고 만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팀으로서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이제 준비도 다 끝났고 내일 벌어지는 경기에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티그리스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도 시진 중이고 최근 벌어진 경기까지도 저희가 전력 분석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강한 팀이고 또 개개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팀이고 또 선수들의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정상급의 팀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티그리스의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몇몇 선수들이 지금 다시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더 좋은 스쿼트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내일 우리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준비가 잘 됐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내일 울산현대다운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즐기면서 후회 없이 경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